네, 원래 소개해드렸다는 뮤직맨, 마제스티, 페트리치 6현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아틱 드림 피니쉬 컬러고요. 마제스티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피니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무지갯빛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4플랫 에버린시판이 들어가고요. 여기 지금 베이스로드의 매플트 투피스, 넥은 마워가니 원넥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고, 픽업 대체가 일루미네이터, 디마지오, 커스텀 픽업 두 방에 이게 지금 쓰레기 스위치, 여기 지금 피에조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아미도 굉장히 편하고, 뒷면으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예, 수르덱이 되어있고, 여기 보시면 피에조에 이퀄라이저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락킹 헤드폰 측면에 되어있는데, 뮤직맨 베토르치 드림시어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추천했어요. 여기 지금 연식을 한번 확인해보는 상태여가지고, 베리 퍼펙트 컨디션, 그들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틱 드림, 마제스테 6 베토르치 모델이겠습니다.